이 맵에 묘단되는 직선계라 아 되게 낮방송 오래갖고 이거 만유료 10만유료가 없을래는 내가 그때 몇시간 걸렸지? 30시간 걸렸던 거야 히베리아에서 진행했던 오늘이 여기서 소리가 나네 에이 교차로네 여기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일까? 이쪽으로 꺾이는 길이었지 이렇게 어디에 연결되는거야 이거 궁금하긴 하지만 어이구 저 앞으로도 길이 빨릴 수도 있어서 가볼 걸 그랬나? 근데 의미가 좀 없긴 하다 일로 꺾어야지 나는 여기 마을 저기는 안 된다 150m 우회전입니다 배가 걸어 들어갖고 마을 발견을 못 하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여기 은근AW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진으로 전투 이납 convuls이 어디에 Greek의 이재란이 main story 제일 어려운 맵같아. 근본적으로 뭐가 다 느리네. 두 차도 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500마량만 떨어져. 다음 주까지 끌고 가야되나 여기도 길이 있나보네 비밀기도 다 찾았으면 좋겠는데 노비도 저긴 X네 기어를 이다드로 내뒀는데 여기 4단에서 멈춰버렸네 차가 느리니까 시간도 천천히 가나보다 아직도 밤이 안 됐어 조금밀 소가 음무수만큼은 아닌데 두번째 난이도는 내나 봤네. 음무수하고 통조림이 1위고. 이쁘나 봤네. 2차선도 1차선도 막히고 뭐야 2차선도 막히고 3차선도 막히고 이 도로 3차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쉽네. 무섭게 정말. 이거 정복사고나도 대문제 안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이구. 어이구. 오늘 무슨 날이구나. 깜빡이까지 키면서 내가 미리 진입했는데 뒤에서 꽝한 건 뭔데. 아아. 이거 사고 날았네. 잠시 더 해먹겠다. 이거야. 이거야. 트레일러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300분 동안 출근입니다. 가끔에도 이런 사고가 나지. 출근입니다. 강력한 미래. 강력한 이사를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이사를 인식하는 것이군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이것도 뺑 도네. 진짜. 어 유턴인데? 아 내가 잘못한거야? 자동문이었나? 아 여기가 이쁘잖아. 정문 뒷문 다 있는 데인가? 애초에 네비가 잘못 알려졌나 보다. 저번에 왔던 데지. 이거 쉬웠던가? 그랬나? 아 데미지 얼마 해봤을까? 정복사고 안당해도 무서워 깨뜩했어. 야 이게 몇시간 가지고 급을 저기가 아니다. 하나 배송해서 천 얼마씩 버는데. 아 만족. 에이. 젠장 첫 무사고 깨짐 무파손 하나 줄었어 만족하나 에이 8레벨 밖에 안되는데 내가 소배송은 거의 처음 한거 같아 당연한거 아니야 몇번씩 얘기를 해야하냐 이건 참아 못하겠다 이것도 참아 못하겠다 여섯개를 더 해야하잖아 한시간을 더 해야한다는 의미잖아 오늘 반응 시작이 늦어가지고 그래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 그게 나 왜 라이트가 아직도 밤이 안됐어? 라이트가 켠거 같은데 왜이렇게 차 돈다 아이고 차 돈다는걸 예상해봐야해 우리 그래 살살 봐봐야 되는데 차 돈다 차 돈다 차 돈다 아이 또 오! 이제 재방문을 한다. 한 번 갔던데 다시. 오늘도 먹으니까! 뭐지? 생겼냐? 소금! 소금!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직 12시 안됐네.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와 이거 막배가야 되나? 애매하네 이거. 벌써 시간은. 뭐야 이 트랙터. 위치 묘한데 저거. 누가 주차 제대로 안하고 있어. 가운데 세워놨어 저거. 옛날. 농사하는 게임 뭐였지. 칼주차 다 해놨어야되는데. 이게 시간은 기분이잖아.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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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시 땡도 찾겠지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뉴스 나오잖아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젠벌이 결과가 망했어 완전히 이번 젠벌이는 진짜 원래 젠벌이라는 건 자기들이 했던 거 싹 정리하고 가는 건데 원래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네 허구가 맡아서 이렇게 된 건지 처음으로 도지사에 대해 막혀서 그런 건지 애들 뭐 신났지 원래 텐트에서 사야 되는 건데 젠벌이는 자유군방학에 돌았겠지